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기수에 따라 트럼프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올려 긴장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시각 4일 오후 1시 30분에 로우오매네턴 법원 건물에 도착해 1시간 후인 2시 30분 소환된 형사법정의 입장에 법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이유로 수갑을 차지도 않았고 이른바 머그샷도 찍지 않았으며 지문만 찍고 대기하다가 1시간 후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언급 없이 수초만에 법정으로 입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카운티 형사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형사재판을 맡은 후한 머천 판사와 대배심 기소를 이끌어낸 엘빈 브래그, 맨하튼 검사 등과 첫 대면했습니다. 법정 수안으로 공개된 기소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로노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마금 대가를 집어넣는 데서 비롯된 트럼프 회사 회계장부 조작 등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낫길티 무죄를 주장한 후에 1시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정한 모습은 사진으로만 전해졌을 뿐 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측은 수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마라톤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사법당국은 로워매나튼 법원 주변 도료를 봉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불상사 없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법정 출동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식 형사기수로 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마라라고는 물론이고 뉴욕시 곳곳에도 모여 강력한 지지투쟁을 함께할 것임을 타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법적 투쟁과 동시에 차기 대선 채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서 정치투쟁도 펼쳐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를 마치자마자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다시 내려가 4일 저녁 8시 15분에 프라임타임 연설을 하는 것으로 정치투쟁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